이렇게 된 거 입판상판이야. 강두물 약점은 네 자식까지 이용하겠다는 거야? 감당할 자신 있어? 내가 사람이야? 어떻게 세종이? 마음대로 만날 거야, 난 엄마니까! 미쳤어! 내 말이 뭐 틀려? 어디까지 감당해야 되려고! 결혼 없고 황용 나오게? 황세희, 넌 황용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. 이제 와서 업무를 합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? 그 여자는 자식을 걸고 거래를 알고 있어요. 더는 용서 못합니다.